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동국사기 스물세번째 시간입니다. 고려 쇠망 효공왕 시 강장 일척 경명왕 원년 거금 989년야 고려 왕건 대 궁예 즉 왕이 국세 익성 왕 견사 빅문우 경혜왕 시 후백제 견원 졸입왕도 왕녀 부인 피닉 성 성남 난 궁예 한몰 대종 신료급 궁인 영신 겁 왕자사 음욕 왕후 입 왕족 재 김 전 취 찬여 백공 병 복진 보이 퀴 고려 왕 문지 견사 조지 김 전 주기 차위 경순 왕 불릉 자립 송 항서 우 고려 고려왕 수서 견사 왕 역 백료 입 개경 송도 향거 보마 연금 삼십니아 고려왕 교회 출령 이 장녀 처지 낭낭공주 이신라 작 경주 군 사 시급 자신라 태조 박역거세 지씨 박씨 시왕 석씨 팔왕 김씨 삼십팔왕 합 56왕 범 992년야 도를 달아볼까요 효공왕 시에 강장이 일척하고 경명왕 원년에 거금 989년야락 고려 왕건이 대궁예하고 즉 왕이 하여 국세가 익성하다 왕이 견사하여 빅무느라 경애왕 시에 후백제 견훤이 졸입왕도 하니 왕녀와 부인이 피닉하다 성남을 난 궁예하고 한몰 대종 신료 급 궁인 영관 하니 견왕 하여 자사하다 음욕 왕후 하다 음욕 왕후 하다 입 왕족제 김전 하여 취 자녀 백공 병 하고 복 진보이 귀하다 고려 왕이 문지하고 견사하여 조지하고 김전을 주기 하니 차위 경순왕 야락 불능 자립하여 송 항서 우 고려하다 고려 왕이 수서하고 견사하여 왕 역 백료를 입 개경하게 하니 향거 보마가 연금 30리야라 고려 왕이 교회에 출령하여 이 장녀 처지하고 이 신라를 작 경주군 하고 사 시급 하다 자 신라 태조 박여껏에 로 지시의 이 박씨 시방과 석씨 파랑과 김씨 38왕으로 합비 56왕이오 범 992년 야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신라 쇠망 그러니까 신라가 남한테 이렇게 멸하는 바를 당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라의 새가 쇠해져서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뜻이네요 효공왕 때에 국토가 날로 줄어들고 경명왕 원년인이 거금 지금으로부터 989년 전의 일이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효공왕 때에 강토가 날로 줄어들었다 경명왕 원년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네요 고려왕 고려 왕건이 궁예를 대신하여 왕위에 주기하니 국세가 더욱 성하였다 왕이 사자를 보내요 빅문 그러니까 이제 학식이나 지식이 높은 분을 초빙하여서 국정을 물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왕건이 정치를 되게 겸손하게 하고 많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네요 경혜왕 때에 후백제 견훤이 갑자기 왕도에 쳐들어오니 왕과 부인들이 피하여 숨었다 성의 남쪽의 성의 남쪽의 궁에 견훤이 함몰하고 어지럽혔다 신뢰와 대종 신뢰와 궁인들과 환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혼란에 빠졌다 왕이 겁을 먹고 스스로 자결하였다 왕후를 음란하게 욕보였다 왕족의 아우 김전을 세워서 왕자와 공주와 장인과 군대를 취하고 취하고 숨겨놓은 진귀한 보물들을 취하고 돌아갔다 고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사자를 보내어 조문하고 고 김전을 김전을 주기하게 하니 이가 경순왕이다 스스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고려에 항복 문서를 보내었다 고려 왕이 항복 문서를 받고 사자를 보내어 왕과 백료들을 모든 신뢰들을 개경 그러니까 지금의 송도 에 들어오게 하니 향기 나는 수레와 보물로 장식한 말들이 삼십일을 이어 뻗쳐 있었다 고려 왕이 고려 왕이 교회에 나아가 맞이하고 장녀를 장녀에게 장가 들었다 낭낭 공주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 혼인 정치를 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했네요 장녀에게 장가를 들었다 낭낭 공주네요 낭낭 공주 라고 하면 구글에 누구죠 생각이 안 나네 온달 장군 온달 장군 온달 장군 낭낭 공주 인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낭낭 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경주를 군으로 만들고 그 시급을 하사하였다 신라가 태조 박혁거새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박씨 그 왕이 10명이었고 석씨의 왕이 8이었고 김씨의 왕이 38왕 도합 56왕 이다 범 992년의 역사를 가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했고 드디어 왕건의 시대가 접어들었네요 그 왕건이 쓰기 전에 궁예 뭐 그리고 이제 그때 거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호걸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 역사들은 좀 뭐 묻히고 이렇게 바로 왕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